이게 어떻게 된 거야? 아니, 이 여자랑 왜 또 대체 왜? 도시가 너 진짜 왜 이러고 사냐? 아니야,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. 이 여자 깨기 전에 얼른 나가야 돼. 아유, 여자랑 또라이 아니야, 진짜. 왜, 또 도망가게? 왜 이래요? 이거 놓고 얘기해요. 자기야, 뭐 또라이야? 어? 사이코야? 아니, 넥타이로 남의 발을 묶어놔요? 또 이럴까 봐서요. 한 번은 실수겠지만 두 번은 실수 아니거든요. 왜? 또 실수라고 할 건가요? 저기, 누님.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. 저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.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제가 어제 또 누님한테 뭐 어떤 실수를 한 것 같은데. 제가 어제 여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지 진짜 아무런 기억도 안 나거든요. 어제는 제가 이렇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술 취해서 누님한테 어떤 실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. 제발 저 좀 놔두세요. 제발 저 좀 보내주세요. 네? 아니, 나한테 왜 이래요, 진짜. 알았어. 나도 이제 싫어. 가! 가라고! 저 딴 놈한테 눈이 돌아간 내 잘못이야. 잊자, 잊어. 그래. 저 딴 놈은 내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야. 지워. 지워.